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요. 3번 문제가 좀 문제가 조건이 다소 복잡하게, 위생각까지 주어졌네. 위생각이 없으면 좀 날 텐데, 위생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그때 뭘 거라고요? 역상분전류. 자, 그러면 빨리 이 공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그죠? 그 중에서는 우리는 역상분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공식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역상분은요. 주의할 점이 여기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a가 있다라는 얘기지. 여기서 a가 뭐죠? a는 크기가 1이면서 120도를 말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a제곱은요. 얘는 크기가 1이면서 240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써도 되고요. 120도, 240도 써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3분의 1에. ia. ia가 7.28에, 그 다음에 15.95도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주의할 점이 ib 끌고 오는데 a제곱까지. a제곱 1에 240도. 1은 곱하는 말하는데 240도잖아요. 그러면 ib의 240도니까 240도하고 마이너스 128.66도하고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12.8이래. 자, 여러분들 계산기 쳐보세요. 240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66도. 자, 해봤더니 몇 나오냐면요. 얘가 111.34 나와요. 111.34도. 240도하고 마이너스 128.66 계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ic 끌고 가야 되는데 앞에 a를 곱해서 끌고 가야 돼. a는 120도란 말이야. 그러면 ic가 123.66이니까 여기다 120도 더하면 얘가 몇이냐면 크기는 7.21이면서, 그죠? 위생각이 243.69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은 계산기 침대는 거고 만약에 계산기 기능이 없으면 이거 코사인, 사인함수로 실수부에서 바꿔서 계산해 줘야 돼요. 제가 이거 계산해 주면 너무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 계산기 관련해서 해보면요. 실수부가 0.29가 나오고 허수부가 j에 2.48 나와요. 근데 최종적인 정답을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게 정답이 되겠지만 보니까 극장평심으로 물어봤잖아요, 보기가. 그럼 얘는 크기는요. 루트 씌워서 0.29 제곱, 그 다음에 2.48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위생각은요. 아크탄젠트, 실수부는 허수니까 실수부가 0.29 나왔고 허수가 2.48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기 쳐서 이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값을 확인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2.51 정도 나와요. 자, 위생각은요. 이거 계산기 치면, 정확히 계산기 치면요. 아, 보기처럼 96. 몇몇이 안 나오고요. 제가 해봤더니 한 83. 몇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 이거 오차가 큰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51, 2.51, 그죠? 그 다음에 위생각이 똑같이 96.55, 96.55인데 플러스 값이냐, 마이너스 값이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구조가 얘는 절대로 플러스 값밖에 나올 수가 없는 구조죠. 그죠? 그 값이 위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4번, 그죠? 자, 4번 문제. 이거는 좀 쉽게 램피네, 그죠? 자, Z2, 2는 몇이냐. 자, 이 지금 T형 파라마타에서, T형 사전자 회로망에서 파라마타 구하는 방법, 인지선서 파라마타 구하는 방법. 제가 요령 설명해 드렸을게요. 자, 1차측. 아이온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죠? 이렇게. 얘가 1차측의 회로고, 그 다음에 2차측 회로도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가겠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절루가 이렇게 흘릴 테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절루가 이렇게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4가지 파라마타, Z1은, Z1은 뭐죠? 1차측 전류하고 연관된 임피던스. 그럼 1차측 중 아이언이 연결된 게 요거하고 요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Z1 플러스 Z3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Z1, 2하고 또는 Z2, 1. Z1, 2나 Z2는 항상 같이 나와요. 얘는 뭐죠? 첨자가 1차측하고 2차측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면 1차측하고 2차측이 같이 동시에 관계된 거는 요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Z3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2, 2는요. 이게 문제 요구하는 거니까. Z2는 2차측에 관계된 거야. 요거하고 요게 있다는 얘기지. Z2 플러스 Z3. 따라서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Z2, 2는 Z2 플러스 Z3. 이렇게 플러스 구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위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이것도 연습해 보세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지 모르니까. 따라서 Z2, 2값은 Z2 플러스 Z3였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요. 자, 5번 문제 푸실 때 VAB라는 게 뭐예요? 100에 30도라는 게. 여기 양단제 전압이 얘가 선관전압의 VAB라는 얘기죠. VAB. 즉, 얘는 선관전압 V를 알려준 거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여기는 저항 쪽이 Y교선이고 얘가 Y교선이죠. 그다음에 요 델타교선이죠. 콘덴선 C쪽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계산을 못해요. 그죠? Y교선, 델타교선 상태에서는 절대 계산을 못한다. 그러면 Y를 델타로 바꾸든가, 델타로 Y로 바꾸든가. 이 문제는 델타로 Y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자, 델타 Y로 바꿀 때 각각의 ABC가 같을 경우는 똑같을 경우는 그냥 계산할 때 3분의 1에 A로 구한다. 지금 봤더니 C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C값은 용량성 리액턴스는요. 어떻게 되죠? J의 오메가 C분의 1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얘가 3분의 1로 쭉 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델타를 Y교선 변환해서 일단 회로 갖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죠? 얘가 J의 3 오메가 C분의 1. 얘도 J의 3 오메가 C분의 1. 이 값도 J의 3 오메가 C분의 1이었죠. 자, 그러면 콘덴서도 Y교선, 저항도 Y교선이야.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R과 C가 무슨 연결?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선전류 IL, IA. 그런데 선전류인데 Y교선이잖아요. 그러면 선전류는 상전류 똑같다. 그러면 I는 ZP분의 VP가 되는데요. 지금 R과 C가 병렬이란 말이야? 그럼 임피던스 합성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 임피던스 역수가 뭐죠? 우리가 어둠턴스야. 그러니까 어둠턴스 구하기에 더 쉽다는 얘기지. 자, 일단 VP. 문제의 줄인 VAB, VL이 선관전압이에요. 그럼 얘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100이 되겠지. 이 30도는 의미가 없어요. 문제에서 보기에서 30도 표현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둠턴스. 저항의 어둠턴스는 R분의 1이야. 콘덴선의 어둠턴스는요. 지금 유도성 리액션의 역수니까. 얘는 J의 3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 되겠지. 자, 이거 정리하면 선전료 I1은 상전압은 IP와 똑같다. 앞에 루트 3분의 100이 되는 거고. 자, R분의 1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거는 정리할 수 있잖아요. J의 3 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J의 3 오메가 C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정리하면 몇 번? 정리하면 1번. 자, 그 다음 6번 문제. 6번 문제가 뭘 지금 물어보는 거죠?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즉 무행 조건. 딱 보자마자. 아, 무행 조건은 LG이퀄 RC야. 그죠? LG전자는 리모콘이 안 좋아. 자, 그럼 여기서 뭘 구하는 거예요? 컨덕턴스. 컨덕턴스 G. 그러면 컨덕턴스 G는요. L분의 RC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저항 R 0.5. 콘덕턴스 C 6 곱하기 10의 6승. 그 다음 인덕턴스 L 1 곱하기 10의 6승이죠. 마이크로렐리니까.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정답은 3 모 퍼 킬로미터 나오겠죠. 모 퍼 메타. 자, 정답은 3번. 고맙습니다. iderman . Laneи .